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의 모임 석주회장 이인영입니다 어느덧 4월혁명 5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고대인에게는 더욱 각별한 4.18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진달래와 철쭉꽃이 만개한 4월의 하늘을 맞으며 그날 먼저 가신 선배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고대 영령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4.18은 112년에 이르는 민족고대 구국투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독재의 한과여 자유와 정의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은 아직도 민족의 심정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화라산처럼 터져나온 자유의 야성은 사악과 불의에 저항하여 압제사슬을 끊었으며 천지를 뒤흔들던 그 정의로운 행동은 온 세상을 바꾸는 고대인의 기계로 또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4.18 정신은 모든 반유신 반독재투쟁 그리고 부마항쟁과도 하나였으며 4.18의 이름으로 우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역사 앞에 당당했고 능력의 시간을 이겨내는 바로 그 길에서 언제나 선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민주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던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점에서도 저는 4.18 구국투원을 가슴에 품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다시 지난 오늘 우리 모두는 촛불혁명으로 기록될 국민주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서 다시 부활하는 4.18 역사정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고대인들에게 실천하는 지성 바로 그 힘의 원천은 4.18 정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계를 향하고 온 세상으로 웅비하는 고대인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꼭 4.18의 역사비가 추상처럼 새겨져 있기를 희망합니다 4.18 정신은 고대를 고대답게 하는 핵심 정신입니다 곧 고대의 결정체이고 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4.18을 더 나아가 고대를 넘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민족의 지성이기도 합니다 고대 정신이 숨죽이고 길들여질 때 한국사회에서 자유의 불은 시들어지고 고대인의 행동이 멈추어질 때 민중의 꿈을 품은 정의의 들판은 생기를 잃을 것이며 고대의 지성이 흐릿해질 때 민족 통일을 향한 참 진리의 셈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4.18 정신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로 더 나은 평화통일로 이어가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더 높은 고대인의 기상으로 다시 또 4.18 정신으로 포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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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